안녕하십니까? 연암국어학원입니다. 오늘은 주제통합 4번, 음악의 의미와 대상의 문제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부터 살펴볼게요. 1문단, 애국가의 가사에서 동해물과 백두산은 실제의 지리적 대상을 지시하지만 그 가사를 얹은 음표 자체는 무엇을 지시하는 기호일까? 이에 대해 트라빈스키는 음악이란 본성상 어떤 것도 표현할 능력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음악을 어떤 의미 차원도 가지지 않는 자생적 현상으로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의 지리적 대상을 지시는 하지만 가사를 얹은 음표 자체가 기호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음악이란 본성상 어떤 것도 표현할 능력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의미 차원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트라빈스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음악은 의미를 가진다, 가지지 않는다? 가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겠죠. 음악은 쉽게 말해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를 얘기하는 게 트라빈스키의 주장입니다. 이와 달리라는 건 트라빈스키는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였으니 이제는 의미를 가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이와 달리 어떤 음악 이론가들은 음악은 무언가인가 말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러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음악이 비음악적인 지시대상 즉 외부 세계의 실체를 반영한다고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트라빈스키가 음악은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즉 음악은 기호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어떤 음악 이론가들은 음악은 무언가 말하는 거다. 거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의미는 의미를 지니는 기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트라빈스키는 음악은 기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의미가 기호가 아니니까 의미를 지닐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음악가들은 음악은 어떻다. 어 기호로 볼 수 있고 기호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의미로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1문단에서는 음악이 의미를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상반된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문단 보겠습니다. 헷트는 음악의 구조를 기호로 보겠다라는 것은 트라빈스키와는 반대된다라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즉 음악의 구조가 지시하는 대상을 문화적 단위로 설정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유표적 대립의 상관관계로 간주하며 음악이 기호로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헷트는 역시 음악은 기호다. 즉 의미가 있다와 같은 위에 어떤 이론가들과 같은 주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음악은 기호로서 대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구분은 대립관계를 포함하며 이때의 대립관계들은 근본적으로 비대칭적이라는 전제에 기반한 유표성 이론에 따르면 자 유표성은 이런 의미를 지닌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유표성 이론에 따르면 대립관계에서 한편은 좀 더 섬세하고 특정한 방식으로 제한되지만 다른 한편은 좀 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방식으로 이해된다. 즉 방금 말했던 유표성 이론에 따르면 섬세하고 특정한 방식의 하나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방식이 대립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가령 예시 나옵니다. 단조대 장조와 같이 대립관계에 놓인 음악적 양식 중 단조는 자 이제 단조로 설명할 겁니다. 비극적이라는 의미와 일관되게 연합되어서 상당히 한정적인 뜻을 지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섬세하고 특정한 방식에 해당하는 거겠죠. 이렇게 섬세하고 특정한 의미를 지니는 단조 같은 단조는 비극적이다라는 의미와 연결되어 있다. 즉 유표성의 근거가 되는 거죠. 음악도 뭐가 될 수 있다? 기호로서 작용하고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에 지금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에 반해 장조는 비극의 반대인 희극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아까 얘기했죠. 특정하고 섬세한 방식의 일부를 얘기하고 그 반대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된다. 그래서 단조가 비극이었다면 장조는 당연히 비극적이지 않은 희극적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영웅적, 전원적 등과 같이 비극적이지 않은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훨씬 넓은 뜻 즉 일반적이고 어떤 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방식으로 이해되는 훨씬 더 넓은 뜻을 가지고 심지어 비극적인 것을 표현할 때 마저 사용됩니다. 어? 그거와 반대되는 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뜻을 플러스 뭐? 비극적인 것까지도 표현한대요. 즉 여기서 한번 볼까요? 단조가 비극적인 것을 딱 한정하고 섬세하게 나타내서 지금 유표성의 근거가 된다. 즉 얘는 기호가 되고 의미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단조가 비극적 의미를 가진다면 지금 유표성 이론에 따르면 장조는 비극적이지 않은 것 즉 비극적에 반대니까 희극적이라기보다는 희극적보다 더 포괄적으로 비극적이지 않은 것과 심지어 비극적인 것까지도 장조는 포함하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립되는 관계들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단조는 장조와 대립관계를 전제로 비극성, 슬픔, 우울함 등의 정조를 의미하는 기호로서 유표성을 띠게 되며 결국 뭐다? 단조는 비극성, 슬픔, 우울과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기호로서의 표식을 의미를 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띠게 되면서 단조대 장조와 같은 대립관계에 있는 음악적 구조나 양식은 슬픔대 행복과 같이 대립관계로 규정된 문화적 단위와의 상관관계에 놓이면서 음악이 동일 문화권 내에서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의미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방금 살펴본 것처럼 단조는 비극성, 비극적이라는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조가 비극적이라면 장조는 비극적이지 않은 것을 포괄 플러스 비극적인 것까지 나타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가 조금씩 조금씩 굳어지면 이런 비극적인 의미를 가지는 단조는 슬픔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생각할 수 있고 장조는 비극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 행복의 의미와 연관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단조는 슬픔, 장조는 행복과 같은 걸로 의미가 굳어지게 시작하면 이렇게 규정된 문화적 단위와 상관관계에 놓이면서 음악이 동일한 문화권 내에서는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의미를 가지는 데 기여한다. 즉, 슬픔과 행복이라는 의미가 굳어지면 단조는 슬픔을 나타내는 의미를 지닌다. 장조는 행복을 나타내는 의미를 지닌다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 음악은 결국 뭐다? 육표성을 뛰게 된다. 기호로 작용할 수 있고 의미를 가진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단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해튼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음악이 기호로서 작용을 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를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요. 3문단 해튼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조성이나 음영, 선류, 박자 단위와 같은 음악 구조의 구성 요소가 의미하는 바를 밝히고 이들을 토픽이라고 칭하였다. 토픽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소스라는 거죠. 이런 구성 요소들을 토픽이라고 칭했고 또한 그는 토픽들을 작곡의 재료로 사용하여 만들어낸 음악적 결과물이 하나의 트로프, 즉 음악적 은유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이 토픽들로 만들어낸 결과물이 트로프라는 얘기죠. 이 구성 요소를 이뤄낸 트로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트로프는 주로 하나의 악장을 단위로 하여 구현되지만 악장들이 모여서 이루는 작품 전체를 통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였다. 악장들이 모여 총체적인 하나의 작품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작품으로서 지니게 되는 음악 외적인 의미 또는 이야기는 작품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트로프들이 연결되는 방식에 따라 하나의 트로프로 수렴된다는 것이다. 해트는 작품의 의미를 지배하는 트로프를 표현적 장르라고 해서 음악 해석의 단위를 구분하였다라고 됩니다. 자, 이 얘기를 지금 정리해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 때, 즉 음악을 만들어낼 때 토픽이라는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필요해요. 음영, 선율, 박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토픽이고 이 토픽들로 우리는 트로프를 구성합니다. 이 트로프로 구성된 것은 즉 보통은 악장 단위 하나의 악장으로 해서 결과물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토픽이 모여서 트로프가 되고요. 이 트로프는 트로프 1, 트로프 2, 트로프 3, 트로프 4 즉 악장 단위니까 악장 1, 악장 2, 악장 3, 악장 4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트로프들이 조금 보면 전체, 작품 전체를 통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런 악장들이 모여서 하나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얘네들이 연결되고 있고 그 연결되는 것들이 하나의 트로프 예를 들어서 1, 2, 3, 4가 1, 트로프 1로 수렴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트로프, 하나의 트로프로 수렴된다. 그래서 이 트로프들이 만들어지고 결국 이 하나의 트로프로 수렴이 됩니다. 1, 2, 3, 4가 1로 수렴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1로 수렴됐을 때 그 트로프 1, 예를 들면 트로프 1로 수렴이 된다면 이 트로프 1을 하나의 표현적 장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문단에서는 결국 음악의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이 문단부터는 해튼을 데리고 와서 아, 음악도 기호로 작용을 하고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유표성 이론으로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튼은 톡빅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트로프로 구성되고 그 트로프가 하나로 수렴돼서 그 수렴된 트로프를 표현적 장르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것까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가와 같은 내용들을 보고 나서 우리는 1번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1번이 가와 나의 중심, 주장이 공통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기 전에 가에 해당할 수 있는 거 한번 봅시다. 1번 보겠습니다. 음악은 해석될 수 있는 특정 의미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가에서는 음악은 의미를 지닌다. 여기 있으니까 이건 뭐 볼 것도 없이 당연히 오죠. 2번, 이거 색깔로 표시할까요? 자, 당연히 오죠. 2번, 음악의 의미를 해석하는 단위는 문화적 단위에 대응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해튼의 주장이었습니다. 앞에서 보면은 2문단에 음악의 구조가 지시하는 대상을 문화적 단위로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튼의 주장이니까 일단 2번, 이것도 봤네요. 3번, 노래의 가사는 그것을 언젠 음표가 지시하는 대상과는 무관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가의 앞부분에서는 노래, 아까 동해물과 백두산 이거 가지고 와서 노래의 가사와 달리 음표는 가사 자체를 지시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가사가 뭐 지시하는 대상은 있을 수 있죠. 동해나 뭐 아니면 백두산과 같이 실제 지리적을, 지리적인 의미를 지시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음표는 어떻다? 지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3번도 어떻습니까? 당연히 가에는 해당하는 이야기겠네요. 자, 지시할 수 없다. 즉, 음표가 지시하는 대상과 무관하다라고 했으니까 가에서 하는 이야기가 맞죠. 4번, 음악에서 어떤 정서나 의미, 이야기를 찾아내는 정자들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가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음악은 의미가 존재한다라고 전제하는 음악가들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 해튼이 결국 음악 이론가, 위에서 말했던 음악 이론가들처럼 음악을 문화적 단위로 지시하는 기호로 봐야 된다. 기호로 보고 우리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4번도 맞네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음악의 의미, 작용은 그 의미가 지시하는 대상과 별개의 뜻으로 인식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가는 음악의 기호가 특정 대상을 지시할 수 있다. 그래서 의미, 작용도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맞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얘는 의미, 작용은 그 의미가 지시하는 대상과 별개의 것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일단 5번 안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가에 대한 입장을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 1문단부터 보면 음악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음악학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이 오래된 물음에 대해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미를 가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스트라빙스키랑 똑같은 입장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스트라빙스키와 밑에 나오는 대상들, 부정적으로 답하는 데이비스, 키비, 클락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같은 주장을 할 거예요. 얘네는 음악은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데이비스, 키비, 클락과 같은 음악 이론가들은 대체로 음악과 언어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음악에서의 대상의 부재를 그 근거로 한다. 자, 그러면 지금 데이비스, 키비, 클락과 같은 음악가들은 이 의미를 가지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해. 그러면 음악은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예요? 어, 쌤이 이거 잘못 체크해놨네요. 자,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의미가 없고 얘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겠죠? 데이비스, 키비, 클락과 같은 음악 이론가들은 대체로 음악은 뭐다?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언어는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 라고 얘기를 할 거랍니다. 차이를 얘기하겠다잖아요. 만약에 언어도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했으면 차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죠? 음악은 의미가 없고 언어는 의미가 있어. 이 차이점을 강조하면서 음악은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어떤 단어의 의미를 번역한다라는 것은 의미론적 내용의 맥락으로 이루어진 상징체계 안에서 그 단어의 위치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즉, 우리 단어라는 것은 결국 언어라는 얘기인데요. 이 언어의 의미를 내가 생각해본다는 것은 의미론적인 내용의 맥락으로 이루어진 상징체계 안에서 단어의 위치를 고려합니다. 즉, 의미가 있는 것들 안에서 고려를 한다는 얘기니까 언어는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자, 이에 반해 반대로 음악은 이를 번역해줄 상징체계 자체, 즉 기호 자체가 존재해요 안 해요? 기호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거기에 의존하지도 않아. 홀로 고립되어 존재합니다. 일단 상징체계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고립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따라서 음악은 가령 예시로 들어보면 관용과 같은 개념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관용은 우리가 언어이기 때문에 이 언어는 어떤 의미들로 관계, 설명이 가능하지만 음악은 저런 관용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음악은 관용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도 갖추지 못했어. 기호가 일단 없어요.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여건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시할 능력 자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뭐야? 음악은 기호로서 작용할 수 있다 없다. 기호로서 작용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음악은 기호로서 작용하지 못한다. 즉,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문단 넘어갑니다. 음악에서 이러한 대상의 부재 혹은 지시능력의 결연은 음악 기호학의 성립 가능성에 대한 반론의 근거를 둔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음악 기호학 성립 가능성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앞에 세무쳤던 아저씨들과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반론을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대상이 없다. 지시하는 대상이 없어요. 이렇게 지시능력이 없다는 것 자체가 기호학에는 당연히 반대되는 의견입니다. 음악이 기호가 되려면 그 자신과는 다른 어떤 것 즉, 대상이 이미 존재해야 되기 때문이다. 음악은 수로의 방식으로 어떤 것을 묘사하지 못해요. 설명 못합니다. 따라서 해석의 근거를 제공하는 의미론의 차원이 부재합니다. 결국 의미 가진다 안 가진다. 의미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음악에서는 의미론이 부정되는 까닭을 언어와 달리 자, 언어는 할 수 있지만 음악은 못한다고 계속 얘기해요. 음악의 구조 혹은 구성 요소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지시하거나 의미할 수 없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결국 음악 기호학 이거에 대한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얘기하고 있는 게 앞에서 얘기했던 세무치 아저씨들 데이비스, 키비, 클락 같은 음악가들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비판들에도 불구하고 어떤 청자들은 여전히 음악에서 어떤 정서나 의미 심지어 이야기를 듣고 난다. 어? 지금 니네가 이 세무치 아저씨들이 얘기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서나 의미 심지어 이야기까지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그 세무치 아저씨 중 한 명 클락은 이처럼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키지 못하는 음악의 경우 대상이 없는데 무슨 의미야 라고 얘기하는 이런 음악의 경우 그러한 내용을 듣는 것은 음악의 의미 작용이 아니야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청자의 자유로운 연상에는 불안정한 연결이라고 봅니다. 그냥 네가 자유롭게 떠올린 거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그거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생각 네 자유로운 연상일 뿐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의미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키비 세무치 아저씨 두 번째 키비 역시 그것은 음악에 의해 매개된 것이 아니라 음악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 청자가 그럴 듯하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음악 안에 주입한 것 진짜 의미를 가진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주관적으로 집어넣은 것이 진짜 의미 가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청자의 사적인 상상이며 허구적 청취는 우발적이고 독단적이라고 역설한다. 결국 의미 있다 없다? 없다. 세무치 아저씨 세 번째 데이비스 데이비스는 음악 작품이 이야기를 묘사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청자가 그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단언하면서 그러한 상호 연결이 음악 청취에 해로운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악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는 무관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결국 뭐예요? 그 이야기를 묘사하는 게 청자가 그 음악을 듣는데 뭐 이해를 돕고 이런데 뭐 뭐 굳이 그거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야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그게 이해와는 무관한 거야 그냥 결국 위에서 말한 거야 뭐야 이게 의미를 나타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너의 허구적인 생각 네가 주입한 거 그냥 네 상상일 뿐이야 결국 음악은 의미를 지니지 못해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4문단 요컨대 음악이 의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음악이 가리키고 있는 구체적인 대상이 무엇인가를 제시해야만 하는데 언어와 달리 계속 언어는 할 수 있지만 음악은 할 수 없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언어와 달리 상징체계의 맥락이 없는 음악은 그 자신이 아닌 다른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시할 수 없으며 그러한 대상과의 연계는 단지 청자의 우발적이고 사적인 연상일 뿐이라는 것이 이들의 회의론자 주장하는 이론의 요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뭐다? 아하 나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호학과는 반대입니다. 반대로 음악은 의미 즉 기호체계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 의미를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나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바로 보겠습니다. 나의 가와 나의 중심 주장에 공통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 가는 이미 체킹을 해놨으니까 우리 나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음악은 기호 상징 이런 거 안되고요 그래서 의미를 지니지 않습니다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자 1번 음악은 해석될 수 있는 특정 의미를 표현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1번 못됩니다. 2번 음악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뭐 요거는 당연히 가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서는 확인이 부과합니다. 3번 노래의 가사는 그것을 얹은 음표가 지시하는 데 든가 무관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와 같이 음악 기호학에서 반대하는 음악 기호학에 반대하는 주장의 전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4번 음악에서 어떤 정서나 의미 이야기를 찾아내는 청자들이 존재한다 어 이거 아까 나왔었는데요 3문단 이런 비판에도 청자들은 여전히 음악에서 어떤 정서나 의미 심지어 이야기를 듣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것을 인정하나요 안하나요? 이런 청자들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런 정치가 뭐다 딱히 우발적이고 독단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있다는 것까지는 동의할 수 있어 그럼 4번이 정답이네요 그래서 1번은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음악의 의미작용은 그 의미가 지시하는 대상과는 별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나에서는 음악의 기호는 대상을 지시할 수 없다 그래서 음악은 기호가 될 수 없고 이 기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음악은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라는 입장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음악을 기호로 보는 입장의 반론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5번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1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틀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계속 4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2번 가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해트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해트는 가에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다? 의미가 있다 결국 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말이죠 뭐를 통해서? 유표성 이론을 가지고 왔었죠 자 해트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작품 얘를 전체 악장이 하나의 파스토랄 파스토랄이라는 의미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하나의 파스토롤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파스토롤이 앞에서 나왔었거든요 자 확인해 보면 해트는 행진, 영웅, 파스토랄, 목가, 비극성 등을 트로프의 예시로 들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구성이었네요 목가라는 의미를 가져요 파스토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표성을 지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의미를 구성한다고 보았대요 자 이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학장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음악의 구성 요소들 이런 걸 우리가 토픽이라고 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이 구성 요소들, 토픽들은 장조 및 여린 역동성, 복합박자, 상대적으로 단순한 선율 전개, 느린 화성적 리듬 등인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들 중 장조와 단순함, 느림 등은 목가적, 전원적 분위기를 나타내는 파스토랄의 특징적 요소이다 라고 얘기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장조와 단순함, 느림 등은 목가적, 전원적 분위기를 내는 파스토랄의 특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반대로 단조는 복잡하다, 빠르다, 비목가적이다, 비전원적이다 라는 반대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헤트는 계속 그렇게 해서 요소성의 이론으로 상반되는, 대립되는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자 요런 특징을 가지게 되는 파스토랄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대요 이에 반해 1학장은 이랬다는 건데 2학장은 강렬한 F장조의 조성, 특정음을 강조하기 위해 길게 지속되는 뭐다? 페달, 당당하고 힘찬 박자로 인해 군대의 행진국가 같은 느낌을 준다 라고 하면서 1학장과 2학장은 오 또 다른 느낌입니다 이어지는 3, 4학장에서는 각각 비극성과 초월이라는 의미에 상응하는 구성요소들이 제시되는데 이들은 대립관계에 놓인 1장과 2장 중 1장의 분위기에 맞물려 돌아가면서 전체 4학장의 베토벤 소나타는 파스토랄, 행진, 비극성, 초월이라는 이야기 구성으로 이루어진 파스토랄의 면모를 파스토랄의 면모를 완성한다 오 이 말인즉슨 뭐예요? 자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구성요소들로 우리가 파스토랄을 완성했습니다 아까 요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도피 구성요소로 트루프를 구성하고 이것들은 악장 단위로 구성됩니다 지금 트루프 1, 2, 3, 4가 있고 이 각각 악장으로 구성되는 트루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결국 뭐다 얘와 1과 2는 지금 상반되는 결과지만 3, 4가 1과 비슷한 걸로 수렴된다 결국 하나의 트로피로 이 모든 것들이 수렴되면서 이 트루프 1 이 트루프 1 즉 1악장과 관련된 애들이 뭐다 표현적 장르라는 하나로 지금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파스토랄의 면모를 완성한다 결국 뭐다? 아 하나로 수렴해서 결국 이것이 표현적 장르가 돼버렸구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것은 뭐다? 파스토랄의 면모를 완성한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표현적 장르에 해당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표현적 장르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표현적 장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해튼의 지금 주장을 한번 쭉 보내고 있는 거겠네요 1번부터 5번까지 보겠습니다 총재적인 작품으로서 진입이 되는 위 소나타의 표현적 장르는 파스토랄로 규정된다 지금 여기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자 이 작품이 뭐다? 결국 표현적 장르는 파스토랄 결국 마지막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것들이 모여 모여 모여서 파스토랄의 면모를 완성했다 결국 표현적 장르가 되었다라는 얘기니까 1번 당연히 맞는 얘기네요 2번 장조, 복합박자, 단순한 선율 전개와 같은 토픽이잖아요 이런 토픽 같은 요소들은 토픽에 해당한 어이 나오네요 2번도 맞네요 3번 위 소나타에서는 행진곡이 지닌 유표성이 파스토랄이 지닌 유표성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행진곡은 우리가 지금 이 악장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1악장의 분위기에 맞춰서 전체 3, 4악장이 돌아간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1악장이 있고요 2악장은 1악장과는 반대되는 입장이었는데 3, 4악장은 각각 1악장과 분위기가 맞물려 돌아가서 1악장으로 수렴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결국 파스토랄의 면모 표현적 장르를 보여주는 게 1악장과 관련된 부분이란 말이죠 이 파스토랄이 결국 표현적 장르라는 얘기니까 얘가 제일 강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행진곡이 지닌 유표성이 파스토랄이 지닌 유표성보다 더 강하다 이니까 당연히 틀렸죠 파스토랄이 더더더더 강합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위 소나타 전체 작품의 의미는 4개의 트로프가 연결된 방식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파스토랄, 행진, 비극성, 초월이라는 트로프가 각각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된 것들이 결국 어떻게 1악장인 파스토랄로 수렴되는 거죠 연결된 거 맞아요 그러니까 4번도 맞네요 5번 각 악장에서 사용된 토픽들은 해당 악장을 특정 유형의 트로프로 규정짓게 하는 작곡의 재료이다 말을 좀 어렵게 해놓은 것 뿐이지 결국 토픽들이 뭐를 구성한다 트로프를 구성한다 맞지? 각 토픽들이 모여서 각각의 트로프를 만들고 그 트로플들이 하나의 트로프로 수렴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이 얘기기 때문에 5번도 맞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나에 언급된 음악이론가들의 입장에서는 기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거입니다 기역은 음악과 언어의 차이예요 나에서 언급된 음악이론가들이라고 얘기하면 결국 세무친 사람들 음악은 기호 이런 걸로 당연히 작용 안 하고 그래서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뭐는 언어는 그게 가능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둘의 차이점으로 계속 설명했었거든요 얘들의 입장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번 기호작용의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호작용의 방식? 방식이 일단 틀렸죠 기호작용의 혹은 여부, 유무라고 했다면 일단 맞을 수 있는데 일단 기호작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죠 일단 안 되죠 일단 틀렸죠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지시능력의 유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음악과 언어는 지시능력의 유무의 차이로 얘기하고 있죠 음악은 지시능력의 유무가 있다 없다 즉 지시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였잖아요 기호 뭐 이런 상징 안 된다 근데 뭐다? 음악은 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여기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음악과 언어라고 봤을 때 지시능력의 유무 당연히 음악은 있다 없다? 없어요 언어는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3번 지시 대상의 유무 음악은 당연히 없죠 기호, 상징 안 된다 이거고 의미 없다였어요 언어는 근데 그게 가능하다 차이로 설명하고 있었죠 상징체계와의 관계 당연히 상징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음악 계속 안 된다 얘기하고 있었고 언어는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의미론적 차원에서의 유무 의미론적으로 언어는 그런 걸 맥락 속에 찾을 수 있다 근데 얘는 불가하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고 우리는 1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4번 보겠습니다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 A, B를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자 그러면 가와 나가 뭔지 가볍게 확인하면 되는데 가의 경우에는 우리가 결국 뭐 얘기하는 거였죠? 음악은 결국 의미 표현이 가능하다 라는 거였고요 음악은 의미 표현이 가능합니다였고 음악은 나의 경우에 나의 경우에는 음악은 기호학을 부정하죠 기호가 될 수 없고 상징 이런 거 안 돼요 그래서 의미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나였습니다 자 그럼 A, 어떤 언어적 표현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화자와 공유할 수 있는 청자의 부수적인 혹은 맥락적인 경험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어라고 할 경우라도 그 대상에 대한 지시나 의미는 불확정적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어? 우리 언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시나 의미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우리 나의 세무친학자들 있죠? 세무친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산만에 대해서 봤듯이 음악과 언어의 차이로 설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언어는 기호로서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쪽이었단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는 어떻다 불확정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A에 대한 이야기는 나에 대한 그 세무친학자들 있죠? 걔네들에 대한 반론이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대상이란 반드시 실제로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관념적 구성물이나 허브적 상상물일 수 있으며 언어적 표현에서도 그러한 지시 대상은 확정될 수 없다 언어 표현 역시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고 있는 맥락적 경험 역사 혹은 문화를 통해서만 적절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B 음악을 들을 때 청취자가 떠올리는 관념이나 정서는 음악이라는 기호가 산출한 효과이다 자 기호가 산출한 효과이다 그것은 개인의 심리적 차원이 아니라 기호 작용의 논리적 측면의 결과이다 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결국 뭐예요? 음악이라는 기호가 산출한 결과라고 얘기하니까 가 해튼과 같은 쪽이죠 음악은 기호로서 작용할 수 있고 즉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한 이들의 관념이나 정서는 단순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이 아니다 청취자가 자신의 습관과 경험에 비추어 유의미한 것들을 선택한 것이며 그것들은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공통의 경험과 맥락을 반영한다 결국 A는 나에 대한 반론이라고 볼 수 있겠고 B는 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해튼과 똑같은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A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에는 불확정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오 좋습니다 언어의 일부는 음악과 같이 기호 작용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오 A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작용할 수 없다가 아니었죠 불확정적이다 불확실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불명확한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차이가 있죠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관념적 구성물이 언어를 가리키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밝힌 점에서 예 좋습니다 음악을 어떤 의미의 차원도 가지지 않는 자생식 기호 현상으로 본 어? 스트라빈스키 어디서 많이 봤는데? 가에서 우리 세부의 의미를 밝혔던 사람이죠 아하 결국 가진다 안 가진다 음악이 기호로서 작용 못하고 의미를 가진다 안 가진다 가지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스트라빈스키였거든요 이 사람의 견해와 유사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 근데? 우리 A에서는 이 세무친 사람들에 대한 반론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럼 유사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3번 B입니다 음악을 들을 때 창치자가 떠올린 관념이나 정서가 기호작용의 논리적 측면인 결과를 밝혔다는 점에서 네 좋습니다 음악 해석의 단위를 구분한 해튼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결국 음악을 들었을 때 이게 기호작용으로서 뭔가 의미를 산출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우리 가에서 얘기하는 해튼과 동일한 주장이죠 그러면 반론이 아니라 주장에 대한 뒷받침 아니면 구체화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4번 B 청취자가 떠올린 관념이나 정서가 기호를 산출하는 효과를 보았다는 점에서 좋습니다 이들이 청자의 사적인 상상이며 허구한 이러한 허구적 성취는 모발적이고 독단적이라는 키비, 키비는 나에서 세무친 사람들 그러니까 음악이 의미 없습니다 기호를 작용 못해요 했던 사람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 될 수 있다 많은 얘기네요 나에서 나온 세무친 사람들에 대한 반론이 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4번이 정답이겠습니다 4번 정답 5번 오겠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 청자가 떠올리는 관념이나 정서는 공동체의 문화적 차원의 것이라는 점에서 음악적 구조나 양식이 지니는 유표적 가치를 내세운 해튼의 주장에 대한 반론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B에서 얘기하는 것은 반론이 아니라 해튼의 주장이랑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얘도 뒷받침 된다, 구체화된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땜에 틀렸네요 그래서 우리 정답은 4번이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가에서는 음악은 의미 표현이 가능하다였고 나에서는 기호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 결과 의미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거 이거에 대한 각각 조금 세부적인 내용만 확인하면 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었다라는 것까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주제 통합 4 음악의 의미와 대상의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제 통합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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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